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2024년 미리 보는 양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양띠 여러분들 자 내년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 제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치 아지랑이 같고 마치 신기루 같은 그런 형국이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나무에서 꽃가루는 막 흩날리는데 결실이 생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들이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비즈니스적인 부분이라든지 인간사의 연인을 만난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감함을 보이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삶에 조금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올 때를 보면은 항상 힘들 때는 그런 타이밍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힘든 타이밍에 스스로가 몸을 추스리거든요 조심을 하고 근데 뭔가 될 것 같을 때 안 좋은 일들이라든지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그러한 혹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와라 그럼 일단은 절반 이상 갑니다 잘 참고하시기를 기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효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상 댓글에다가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91년생이죠 신미생 양띠 여러분입니다 양띠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조금 고민이 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한숨은 돌리거든요 그래서 갈증은 해소가 되긴 하는데 딱 갈증만 해소가 되지 뭔가 충족되게 재물의 흐름이 다 흘러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타이밍일 때 뭔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사업적인 분모라든지 투자적인 부분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좀 만약에 정하고 싶으시면 최소한의 자금만 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팩트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진행을 해야 변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웬만하면 크게 무리를 두지 않기만 해도 얘는 굉장히 무털이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나 남성분들은요 여자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여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가 관제가 끼인다거나 시시비비 다툼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구설이 많이 생기는 형국이에요 이런 것들이 직장이라든지 내 주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니 꼭 참고하셔서 무탈이 넘어가시기를 기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79년생이죠 내년에 김희생 양띠분들입니다 자 우리 김희생 양띠분들한테는 일단은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이렇게 조금 어려움에서 탈피해 줄 수 있는 인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아줄이 내려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썩은 동아줄은 아니긴 해요 동아줄은 동아줄인데 조금 갑질이 있는 동아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위기는 벗어나는데 그 인연수를 인해 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신경을 써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앞장설 수도 없어요 내가 내년에는 철저히 내가 그림자처럼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한테 주목이 되고 뭔가 이목을 받는 순간 내가 공격을 당할 여지가 굉장히 커요 갓난아이가 된 것처럼 물밑에서 일을 하셔야 되고 대중에 나서는 일들은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된다 이것만 하게 되더라도 다 넘어가시긴 할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오는 답답함 내가 앞장서지 못함 내가 일은 다 아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런 부분에 오는 답답함만 잘 해결을 하신다면 내년 연말쯤 되면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시지 않을까 사료가 되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성으로 인해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각자가 알아서 잘 해결해야 될 거죠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내년 67년생이시죠 정미생 양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정미생 양띠 여러분도 내년에 뭔가 문서의 기운이 잘 들어오게 되는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의 기운도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 계약직에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을 위해 중에 뭐 배달의 민족 영업이 이렇게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금전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양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다만 한 가지 좀 경각심을 세워야 되는 거는 질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집니다 손님이 많아지긴 하는데 블랙 컨슈머라고 하죠 진상 손님도 한 번씩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감안을 해야 된다 라고 사료가 되고 문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경계심을 세워야 될 게 뭔가 위약금을 문다거나 파기가 된다거나 이러한 이제 확률을 조금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혜택이 많은 것들은 위약금도 커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혜택을 조금 줄이고 위약금도 조금 줄이는 형태의 계약으로 나가야지만이 큰 변구가 없다라고 사료가 되니 특히 전세나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죠 이런 것만 조사하시면은 일단은 활발한 그런 운기는 들어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활발한 운기 자운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좀 잘 추스리기만 하시면 좋은 성분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55년생 을미생 양띠 여러분입니다 을미생 양띠 여러분들 내년에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도 할 수도 있고 침묵도 도모할 수도 있고 이런 운기가 많이 오는데 옥석을 잘 가려야 됩니다 그 와중에 내가 배신감이 드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한 10명 중에 두세 명이 옥석이면은 세네 명은 조금 나한테 마음의 아픔을 주는 사람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 명이 일당백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이런 것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좋은 인연들만 잘 추스렸으면 하고 특히나 이제 가족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누수가 생길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년에 상문이 조금 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들 관계에 있어가지고 추석 명절날에 조금 소원한 일이 생길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특히 인간 사이에서 오는 기쁨도 많으실 거고요 조충도 같이 따르실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건에 의해가지고 내 본의 아니게 희말리는 일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곳 불난 곳 옆에는 근초도 안 가셔야 돼요 그래서 상갓집 가실 때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만 잘 준비하신다면 내년에 또 무탈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다루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양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길이 있는 만큼 흉도 있으니 조금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는 겉보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인간사를 살아가보더라면 항상 좋은 일에는 흉이 따르기 마르기 흉 속에서도 또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내년에는 길 속에 흉을 잘 가려야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각진연도 우리 양띠 여러분들 대박 나시기를 하늘두령이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scenes by